안녕하세요 주말놈보티비입니다. 김장배추 텃밭에 나왔는데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또 나와서 보고 저는 다음주 일주일 후에 김장을 할건데요. 김장을 담글건데 소아까지는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고 지금 얼마나 키우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9월 1일, 2일날 심었거든요. 물론 8월 마지막주에 많이 심었었는데 다 타죽고 뜨거운 열기에 다 타죽고 다시 심어서 9월 첫째주에 심었으니까 사실상 지금 거의 80일 정도, 85일, 80일에서 85일 사이에 소확을 하게 될텐데요. 결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아마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김장배추 텃밭에 거의 폭염에 막 타들어가고 또 벌레 생장점이 다 갉아먹히고 굉장히 상태가 안좋았었는데 그래도 계속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이렇게 공유 드렸던 것처럼 물관수 잘하고 또 웃걸음 잘 주고 병충해방제 잘하면서 아주 잘됐어요.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이제 우회에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배추 속이 차는지 안 차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옆에서 만져보는 것보다. 이게 잘 안들어가면 땅땅합니다. 벌써. 지금 바로 뽑아서 수확을 해도 될 정도로 지금 꽉 찬 상태인데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는 다음주에 주말에 김장을 하기로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와야 되니까 일주일 후에 할텐데 지금 이렇게 눌러봐도 땅땅해요. 지금 굉장히 땅땅해요. 90일이 안됐는데도 굉장히 땅땅합니다. 보통 김장배추는 모종 심고 나서 한 90일 후에 수확을 하는데 의외로 지금 11월인 지금까지도 굉장히 날씨가 좋았어요. 오늘도 이 영상 찍고 있는데 지금 온도가 20도를 넘어가서 살짝 더운 느낌이 굉장히 드는데 나비도 돌아다녀요. 보세요. 나비도 아직도 돌아다니고 날씨가 좀 이상해서 여름에 그렇게 폭염이 오더니 이 더위가 계속 늦더위가 이어지고 그러니까 거꾸로 또 배추는 잘치 큰 것 같아요. 이제 당도나 이런 건 좀 모르겠습니다. 아직 뽑아서 먹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보통 결구 시기에 좀 온도가 떨어지고 기온이 한자리씩으로 좀 내려가고 이럴 때 단맛이 더 나거든요. 왜냐면 김장배추는 자기네가 이제 기온이 막 떨어지면 이제 생장 시기가 이제 끝난 걸 인식을 하고 얘네가 이제 본능적으로 이 영양분을 이제 급속히 이제 빨아들여 가지고 이 안에 노란 속 배추가 당이 이제 생길 정도로 그래서 단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온도가 떨어져야 맛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기온은 뭐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속이 이렇게 꽉 차고 배추 무름병도 없습니다. 다행히. 벌레도 이제는 없고요. 이렇게 꽝꽝 다 차가지고 약 한 50포기 정도 김장을 할 건데 잘 됐습니다. 자 지금 김장결구 김장매추 이제 결구식인데 아직도 결구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이 있죠. 지금 11월 오늘 제가 이거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날이 이제 11월 16일인데 그러면 뭐 지금 빠른 분들은 지금 이제 수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폭염 때문에 좀 늦게 계속 보식하고 그래서 11월 말 또는 12월 달에도 김장을 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도 속이 안 차고 이렇게 좀 벌어져 있거나 이렇게 만져도 이렇게 땅땅하지가 않고 좀 푹푹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에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아직은 날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 만약에 12월 초순까지도 계속 키우신다고 하면 지금은 웃걸음 주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제 웃걸음은 더 이상 빨아벗기 힘들거든요. 얘네가 웃걸음은 주지 마시고 물을 관수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몇 가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드리면 지금 그래도 온도가 다행히 막 떨어지진 않았어요. 물론 다음 주부터 조금씩 온도가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일기앱을 보면 낮에 뭐 15도 12도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가니까 아직도 결구가 안 돼서 좀 벌어져 있는 게 있거나 그러면은 물을 많이 주시고요. 지금 계속 가을 가뭄이 있잖아요. 비가 안 오면은 물을 계속 좀 대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 배추를 절대 묶어주지 마세요. 요즘 이게 오늘도 이렇게 산책하면서 다른 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하나도 안 찼는데 저처럼 이렇게 땅땅한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벌어져 있는데 이거를 묶었더라고요. 이렇게 다 묶었어요. 그러면 이 광합성이 안 돼서 안 차요. 이게 더 결구가 안 돼요. 이 옛날에 이렇게 묶는 이유는 위에를 이렇게 묶는 이유는 어느 정도 좀 속이 덜 찬 상태에서 설이가 막 내리고 기온이 막 급격히 떨어질 때 이 위에 이제 얼지 말고 안에서 더 이제 좀 생장점이 이제 멈추지 않고 좀 크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영하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요즘 뭐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낮에는 햇빛도 잘 쬐고 하는데 이럴 때는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배춧잎이요. 이게 결과가 잘 되는 애거든요. 이런 애들은 배춧잎 좀 보세요. 제 손바닥하고 비교를 해보면 무지 큽니다. 이게 광합성을 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를 묶어주거나 또는 이 영양분이 왠지 얘한테만 가고 이 속에 배추 속 쪽으로 안 갈 것 같으니까 이런 잎을 떼는 분들도 있거든요. 떼 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광합성을 못 하잖아요. 이 잎들이 벌어져 있고 얘네가 잎이 활짝 햇빛을 봐야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도 빨아먹고 이 수분도 관수를 하게 되면 이 물을 빨아먹으면서 영양분 빨아먹고 그게 결국은 안에서 계속해서 결구가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원리가 되는데 안 그러면 늦어요. 계속 결구가 안 될 겁니다. 미리 지금 싸주면 오히려 결구가 안 되고 더디거나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잎을 그대로 놔두세요. 떼지 마시고 묶어주지도 마시고 굉장히 저도 밑에 이렇게 이런 애들도 그냥 놔두거든요. 어차피 얘네는 안 써요. 저도 얘네는 다 김장할 때는 다듬을 때는 다 떼 버리긴 하지만 지금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잎들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잎들이에요. 이 날씨가 오늘 햇빛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날씨에 이렇게 광합성 한번 하면 안에 결구가 되는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빠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배추잎들이 굉장히 널찍널찍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말만 저는 올 수 있으니까 물관리 계속 해주고 주말만 오면 이렇게 물관리 해주고 지금은 안 줍니다만 수확을 해야 되니까 물 주고 그리고 웃걸음 같은 경우도 계속 제가 줬잖아요. 처음에 심고 나서 2주 후부터 이 가운데에 배추와 배추 사이에 구멍내고 칼슘이 섞인 NK 복합 비료를 이 사이사이에 아주 모종이 쪼금할 때부터 3차례에 걸쳐서 줬더니 칼슘이 섞인 복합 비료를 주니까 입마름 연상도 없어요. 그리고 배추가 그냥 벌어져 있거나 이러질 않아요. 결과도 잘 됩니다. 물론 이 붕사도 이 밑걸음 할 때 뿌려 준 것도 있지만 그렇게 웃걸음이 좋고 하면 아무리 폭염 속에서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애들도 이렇게 오히려 더 일찍 수확해야 될 만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지금 꽉꽉 차 가지고 다음 주에 하면 더 차서 오히려 김장할 때 이 절일 때 힘들잖아요. 너무 단단하고 안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저는 더 일찍 수확을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잘 성장을 시켜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 하시고 하면 좋고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잘 키우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수확 앞서고 이렇게 결국 다 잘 됐을 거고 아직도 이제 결구가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만 제가 이제 좀 참조하시라고 지금 남은 기간에 꼭 챙겨야 될 부분들 짚어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11월 말이라고 하면은 아직 한 15일 정도 남았죠. 아니면 12월 초중순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결구가 아직도 안 됐어요. 잎이 많이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눌러도 굉장히 텅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물 자주 줘야 돼요. 그러면 이때 물을 끊으면 안 돼요. 그런 상태이면 계속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게끔 해주고 두 번째는 잎을 제거하지 마세요. 잎 제거하지 마세요. 지금 온도가 조금씩 떨어지긴 할 테지만 낮에 햇빛을 찌면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에서 생장점이 커 올라와서 속이 차니까 꼭 잎을 놔두시고 세 번째 이거 묶어주지 마세요. 지금 묶어주시면 뭐 지금 영화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배추가 얼지도 않는데 이걸 왜 묶어줍니까? 묶어주면 오히려 광합성을 방해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배추가 뒷면으로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널찍널찍하게 있어야 얘네가 광합성을 하고 뿌리에서 수분을 통해서 이렇게 영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계속 속이 차게끔 하는 거니까 묶어주지 마시고 이 세 가지만 지금 잘 신경 써 가지고 하시면 좋고요.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웃걸음은 이미 늦었고 웃걸음은 지금 주면 안 되고요. 병충해방제도 조금 시간이 많이 있는 분들은 진딧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문제일 텐데 진딧물이 있거나 그러면은 아직도 한 달 이상 남았다 그러면 조금 살짝 해줘도 돼요. 근데 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수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농약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을 거라서 아쉽지만 뭐 그게 진딧물이 됐든 뭐 청벌레가 됐든 뭐 배추 순나방이 됐든 이런 거 좀 먹는 거 그냥 놔두고 나중에 다듬을 때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지금은 소독을 해서 괜히 저희가 몸에 안 좋은 농약을 먹을 순 없잖아요. 그거만 잘 참고하셔서 마지막까지 관리 잘 하시면 올해 김장배추 가격이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마 김장하실 때 괜히 뿌듯하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아주 만족하고 처음에 폭염 때문에 괜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름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신경 써서 거의 99% 다 살았습니다. 한 폭이 정도 좀 잘 안 크는 거 빼놓고는 빼곡하게 심은 거가 아주 다 살아서 어 김장 때 풍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속해서 김장배추 키우는 거 공유 드리고 했지만 아마 계속 봐 오신 분들 또 따라 하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어 저처럼만 했으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김장을 하면서 또 제가 한번 속을 갈라서 보고 또 그때도 한번 공유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